안녕하세요 별빛한의 이동식 주택입니다 이동식 농막 구매 요즘은 굳이 전시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원하시는 그대로 설계, 제작, 이동, 설치 단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고급 농막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온라인 주문으로 하고 계신데요 한가지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농막 주인께서는 저희 별빛한의 이동식 주택에서 온라인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경관이 수려한 곳에 정선들여 가꾼 정원과 알맞은 농막을 구매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솔숲과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프리미엄 이동식 농막이 설치 완료되고 고객님께서도 정말 만족해 하셨죠 편백 루바를 사용해서 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 실내와 달리 셀 화이트 메탈 사이딩과 링클 블랙으로 외관을 마감해 내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와 관리가 쉽도록 설계했습니다 거실, 부엌, 화장실, 특장형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이동식 농막이 제일 많이 주문이 됩니다 또 다른 온라인 주문권을 보면 이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이 농막 또한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신 농막인데요 고객님께서 의뢰해 주신 내용에 만족하시도록 꼼꼼하게 제작하여 납품되었습니다 최신형 이동식 농막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전에 쓰던 농막이 너무 낡아서 혹은 단열이 너무 안 돼서 농막을 교체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농막은 한 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이동식 농막 집환장 별빛 한의 이동식 주택에서 온라인 주문하고 후회 없이 오래오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빛 한의 이동식 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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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